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 여미편을 해설합니다. 왕녀 방견 왈 임금왕 여자녀 차절방 볼견 가로왈 임금의 딸이 찾아와 보고 말하였다. 오 내 자지필야라 하고 나 오 이에 내 아들자 갈지 짝필 어조사야 나는 바로 그대의 아내다. 내 매 수식하여 이에 내 팔매 머리수 꾸밀식 이에 머리의 장식품을 팔아 이 매 전 택힘을 파부하고 말리얼이 삶의 밭전 집택 그릇기 물건물 잠옷파 부자부 밥과 집과 기물을 사서 잠옷 부유해지고 다 양마이 자 온달하여 마늘다 길을 양 말마 써이 재물자 여기서는 도울자 따뜻할 온 통달할 달 말 말을 많이 길러 온다를 도왔다 종위현영하니라 마칠종 여기서는 마침내종 할위 여기서는 대위 나타날 현 영하영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라 영하롭게 되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왕녀 방견 왈 임금의 딸이 찾아와 보고 말하였다 오 내 자지 필랴라 하고 나는 바로 그대의 아내다 내 매 수식하여 이에 머리의 장식품을 팔아 이 매 전 택기물 파부하고 밥과 집과 기물을 사서 잠옷 부유해지고 다 양마이 자 온달하여 말을 많이 길러 온다를 도왔다 종위현영하니라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라 영하롭게 되었다 감사합니다